퍼플, 조심해. 요즘 미술실에 괴물이 간단한데. 괴물?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안 가. 저기 숨 안 새겠다. 이 퍼플님이 꼭 척척 밝혀내고 말 테잉. 이거 넌 우리 거야, 저 오빠 가자. 자, 잡았다, 이 가짜! 너 누구야? 어떻게 해줘? 넌 이제 불로 찍어야 죽는다! 슈아, 슈아! 서블레스 뭐야, 이던데? 소품까지 쓰게 생겼어. 어쩔 거야? 말을 좀 해 봐. 뭐야? 아휴, 성격 답답하네. 가자. 고맙습니다! 나림…. …